어? 배터리가 없다 충전 충전 배터리 왜 안 꽂았는데? 왜 충전이 안 들어오지? 다시 충전 충전 되는건가? 낮에 방송을 계속하나봐요 왔다갔다 하지요 아 요로상 요로상 내가 어제 잘 데려다 드렸죠 성균관대까지 요로상은 지금 부산에 가셨어요 개탈만 이야기했는데 악범함 어느 날 닉네임부터가 이상하잖아 공격적이잖아 막지었잖아 없으미무냐 없으미 그런 사람들은 백발백증 공격부터 들어오는거야 개털이 어쩌고부터 시작해서 맛있게 생겼네 뭐 어쩌네 내가 한두번 겪어본게 아니여 뿌옹! 하고 진과장이 말했어요 야 어제 저기 노래방 갔다가 카페 가니까 요로상 영원히 탈출했잖아 얼굴 봤지? 영원히 슉 나갔어 슉 콜라 ㅋㅋㅋㅋ 노래방 가서 거의 3시간을 놀지 않았니? 가출하지. PXG님, 천사 동생 왜 안 왔어? 계속 안 보이던 크크. 딸기 천사님, 좀 아팠어요. 마음도 몸도. 아이고 이런. 천사님, 또 식사도 못하시고 그랬구나. 아이고, 우리 애플로가 또 그러고 있었어. 잘하고 있었구나. 아이고, 우리 둘리님. 아이고, 아가가 참 든든하게 아가를 돌보네요. 그죠? 딸기 천사님, 제가 좀 힘들었어요. PXG님, 이거 이제 좀 괜찮아요? 찐가장, 아우, 어쩌다 가요. 둘리님, 초코칩 쿠키다. 초코칩 쿠키가 아기들을 훔쳐가고 싶어서 쳐다봅니다. 딸기 천사님,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. PXG님, 천사 동생 힘을 내요? 아이고, 우리 딸기 천사님. 사람한테 상처를 좀 크게 받았어요. 저거, 둘리님. 애가 아기를 낳았던. PXG님, 뭐, 안녕? 뭐, 안녕? 뭐, 안녕? PXG님이 말씀하셨어요. 진 가자. 아이고, 힘들죠? 아유. 자, 뽀 이쁜짓. 이쁜짓. 뿌이. 이쁜짓. 뿌이. 뿌이. 잘했어. 찐가장, 토닥토닥 힘내유. 뽀 이쁜짓. 뽀 이쁜짓. 뽀 이쁜짓. 이쁜짓. 잘했어.